네 안녕하세요 랩플리칸팀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문의하신거 아니면 올리신 글을 기초로 해서 축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그 오늘자에 영국의 사커바이블인가요? 사커바이블인가? 프로데렉트에서 운영하는 곳인것 같은데 거기서 내년에 나올 프레테 모델에 대한 테스트 모델에 대한 스파이삷이라 그러나요? 아스날 선수들이 주로 촬영하고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디테일들을 올리면서 그 모델이 리셀 모델과 비슷한거 아니냐 하는 식의 비교가 올라왔어요 비교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셀 모델이 기존에 지금 프레테 모델은 여기 그 보시면 작은 고무 돌기들 이게 뭐 230개인가 하여간 그런 작은 돌기들 고무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그 리셀 당시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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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들이 고무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측이 이제 스파이사 식으로 돌고 있는데 음 요 모델 요 모델이 그 아디다스에서 테스트 모델입니다 그니까 그 출시를 하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블랙인데 이게 이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정식으로 아디다스에서 그 선수들 착각해서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 제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 구했던 건데 테스트 모델은 음 요 모델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그 돌기가 이렇게 플랫하게 이제 손으로 다 바뀌고 어 되어 있는데 고 그 저 댓글에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음 플랫에 요렇게 된 고무 돌기들 요기 리셀에서 나온 것처럼 이 리셀 에이지는 제가 굉장히 잘 신었던 제품이고 지금 신어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이 제품은 요 고무 돌기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기능적 차원 보다는 그 디자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제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무 돌기가 있으니까 프레트에 이제 여기에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주는 이게 결국 이 러브존 이라고 하는 고무 돌기인데 이 고무 돌기들이 요 직전에 그러니까 단종되기 직전에 나왔던 게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이었던 게 다시 이제 재현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겠죠 약간의 개선이 있는데 요기에 저희가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 독자분 중에서 그 김강주님이 에 돌기가 기능적 요소가 아닌 디자인 요시 디자인의 요소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 아는 것 같다 돌기가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 이야기는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잖아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을 받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프레트 리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라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요 신발을 신고 공을 차게 되는데 공을 찰 때 공이 접촉되는 부분은 인사이드 뭐 그 다음에 인프론트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접촉이 되죠 접촉이 되는데 이런 제품들을 보면 아웃사이드 아웃프론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프릭션을 통해서 어떤 스워브를 만들어줄만한 요소의 부분들이 아니죠 전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발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킥의 빈도로 본다 그러면 인프론트 그러니까 공을 멀리 차근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인프론트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를 사실은 제일 많이 쓰죠 트래핑과 패스를 가장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인사이드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바깥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웃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도포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설계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그 축구화가 프레트 라는 축구화가 이 고무돌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만 본다고 하면 역시 기능적 요소 차원에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많은 분들이 프레트를 신고 차면 기존에 예를 들면 나이키 어떤 머큐럴 제품 이런거 찬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랫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좀 덜한데 고무가 이런 식으로 도출된 부분이 연속되어 있게 되면 축구공을 우리가 찰 때 공이 여기 접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과 그 다음에 고무가 있는 신발과 고무가 없는 신발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인조가두로 되어 있는 신발과는 기본적으로 느낌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발에 신경이 마비되신 분 감각이 아예 없으신 분 정상적인 발에 감각이 살아계신 분 이라고 하면 이 프레이트 제품의 고무 부분에 공이 맞을 때랑 이런 제품 일반적인 그 뭐죠? 인조가죽 아니면 천양가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제품과 축구를 했을 때 맞는데 여기는 스폰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안쪽에 여기는 고무가 들어가 있는데 느낌이 다를 수 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무가 있다고 해서 경기력 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 고무 돌기가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 느끼는 건 당연히 느끼죠 왜냐하면 신발 공을 차는데 신발 윗부분에 이렇게 고무가 덮여 있는데 그 고무에 맞는 느낌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건 좋다 이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축구라는 운동 경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발의 특성이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고무가 있으니까 프레데테 효과가 있다 프레데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프레데테 효과 아디다스가 20년 뮤테이터나 그 다음에 21년 프릭에서 어떤 효과를 정의를 했고 그 효과가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그게 핵심 요소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고무 돌기가 있는 경우와 일반 스폰지가 들어가 있는 얇은 쪽에서 느낌은 다른데 경기력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프레테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에서 던지는 의무는 바로 이 점입니다 뭐냐 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돌기가 발에 전달되는 감각이 다른 축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축구와의 이런 작은 돌기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경기력 차원에서 슈팅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해 준다든지 아니면 프리킥 찬스에서 엄청난 수오브를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지금 프리킥에서 가장 그 핫 이슈는 무회전킥이잖아요 무회전킥에 유명한 것은 무회전킥으로 했을 경우에 골 확률 득점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무회전킥을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무회전킥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게임요소라고 생각하기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 축구와를 신고도 무회전킥이 가능하죠 그 이야기는 축구와랑 고무돌기의 경기력상의 상관성을 따진다고 하면 아무런 고무돌기가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는 도움되는 부분이 없다 드리블이든 리프팅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그럼 왜 아디다스가 이렇게 만들냐 94년에 만들었던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94년에 엄청난 양의 두께의 고무를 뒤집어 씌워놓은 결과와 그 이후에 매년 2년 단위로 프레이어트가 나왔을 때 고무에 사용된 양과 두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굳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프레이어트 돌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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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